바라보기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이기지 못했네 약간 헤프게 굴다가 견을 당한 거야 헤프게 굴다니? 아 그런 게 있어 에이 뭐가 있는데 야 상정 때 여기 속내다 걸리면 나 죽어 에헤이 걸리긴 왜 걸려 아래 것들끼리 좀 믿고 살자 어?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담빌새가 끼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쟤도 넘어갔잖아 괜히 살살 웃어주니까 담비가 날 좋아하나보다 창수가 그리 생각한 것을 창수가 그리 생각한 것을 사야간에 창수만 졸지해 몹쓸 놈 냈고 그 와중에 담비가 대간만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그 일로 창수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보다시피 그 뒤로 애가 좀 머리를 다쳤구나 어 그럼 그럼 담비는? 그날부터 대간만인 침소에 드나들었거든 그놈의 끼 때문에 사단이 난 거야 열흘 전에 대간만인께서 집을 비우셨거든 그날 담비가 방에 사내를 들인 거야 그걸 마님께 들킨 거지 아님께서 담비를 헛간히 가두셨는데 그 뒤로는 담비 못 봤어 담비가 여기 갇혀 있었던 거지 담비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채 학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됐다